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기역 자연으로 이끌려 드릴 부동산 멘토 북성주입니다. 오늘 부동산 고민타파 사진 신청자는요. 65세 카타르 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서울에서 실고주를 하기로 원하세요. 대출 없이 34평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하필이면 사고 싶은 이 지역이 공급 물량이 많아서 좀 고민인 상황이에요. 사고 나서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에 이분처럼 은퇴 후에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입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물량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늘 선생님 유튜브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고요. 5월에 집을 매각했습니다. 부산에 자식들도 없고 해서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5월에 갈비뼈 골절로 입원하여 지난주에 퇴원했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비뼈는 행동하기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자 13억에서 14억까지 가능하고 은퇴에서 대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강동구 상일동에서 고독적으로 34평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반기에 내린다고 하니 갈피를 못 잡겠어요.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듭니다. 선생님 좋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좀 보내주셨는데 사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장점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일단은 서울 강동구 지역의 매수를 원하셔서 지금 서울 강동구의 매수 타이밍을 북성주 지속 탭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 강동구는요. 이미 최저지수 7이 이때 나왔습니다. 2014년 4월에 최저지수가 나왔고 그리고 이때 확정이 됐습니다. 3 이상 플러스 된 이때가 확정이 됐어요. 그리와서 상승의 흐름을 보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지수가 낮아졌고 따라서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다시 최저지수 다음에 3이 잡혀 있어서 지금 확정이 돼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상승의 흐름은 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강동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이 지금 상승이 됐다가 조정됐다가 상승됐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상승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가격이 올라갔다가 금매가 수준됐어. 근데 가격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취업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좀 가격이 낮았을 때는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이게 1억, 2억 그 이상 올라가니까 또 부담스러운 거야. 내지 5천, 2억씩 올라가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야 또 감망하게 돼. 또 감망하면서 호가가 또 떨어지고 떨어진 가격에 거리다 보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상승 초기에는 좀 줄다리기는 하는 이런 모습의 흐름을 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강동구는 전체 지역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아직 그 힘이 굉장히 약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상승이 지수가 12까지 나왔는데 지금 최고 높은 지수가 10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확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1차 조정 후에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약하긴 하지만 상승 초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아니고 실고주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타이밍이 가장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러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동구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부터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강동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올해 말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큰 한 1만 2천 가구가 있죠. 1만 2천 가구 포령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매수 조건은 첫 번째 이제 65세이시고 현재 은퇴 후에 서울의 집을 거주하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13억 14억 뭐가 없이 대출이 없이 13억에서 14억으로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평수는 34평의 이 평수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일단 강동구 내에서 지금 상일동 그 다음에 고독동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 중심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상일동부터 시작을 해서 고독 쪽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전반적인 이 지역들을 같이 한번 좀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있는 단지들은 이제 신축, 신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왼쪽에는 이제 구축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그런데 투자 가치적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두 물건 다 가치 상승력 여러 개 대한 부분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강동구에 공급될 게 올 연말 빼고는 그 다음부터는 내년, 내후년 물량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구축보다는 신축에 더 많이 손호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전세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구축 수요보다는 신축 수요에 좀 더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은퇴를 하시고 지금 현재 서울을 좀 거주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지역을 좀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역이 일단은 교통법이 굉장히 좋죠. 여기도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공원도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걸 가지고 좀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이자에 대한 이런 부담 없이 편안하게 사시려고 좀 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구축보다는 신축 중심으로 좀 고주하는 것이 어떨까? 일단은 삶의 쾌적성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입지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병원하고도 거리에 대한 부분도 얼마든지 바로 갈 수가 있는 거리고 그리고 지금 역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공원하고도 가깝고 게다가 최근에 신축, 준신축 물건이 좀 질비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구축 중심에 있는 고독 쪽보다는 좀 더 신축 중심에 있는 상인동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이분의 현재 지금 나이 그다음에 지금 서울 지역에 집을 밀수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나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어떤 자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은 실고주와 또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상인동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기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13억에서 14억 정도 금액이 굉장히 들어가게 좀 애매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빠듯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얼마정도 추가적인 여유자금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이 정도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재반비용 취득세, 중계비 이런 재반비용들이 또 많이 발생하거든요 법무비용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합친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13억, 14억으로는 여기에는 좀 들어가기가 흔시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고독 노택했을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좀 생각을 좀 저는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차선책으로 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온 것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또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지지적 입점과 그리고 신축, 또 준신축이 모여있는 밀집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브로 빠진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투자적 관점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사실 어디 입지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하지만 실고주자 관점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바운드리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셨을 때 어쨌든 가격은 저는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동구가 좋은 줄 알겠어 근데 하반기에 내린다고 하니 갈피를 못 잡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갈피를 못 잡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포레온의 물건이 공급이 되는데 문제는 강동구 지역 내에서 단일로 해서 이렇게 큰 공급이 됐던 게 가장 최근 들어서 거의 없었습니다 최초예요 그랬을 때 이 물건이 보통 만세대가 넘는 물건은 매매가 그리고 전세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계의 어떤 속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전세가, 월세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수가 많이 이렇게 풀렸었을 때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 월세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보면 지금 다른 지역은 전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없는 상황이고 또 매가에 비해서 전세가 상승보다 더 크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강동구는 오히려 전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낙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매매가가 강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입주, 대규모 입주가 들어왔었을 때는 전세나 월세에 대한 하락이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격을 하는데 매매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지금 흐름의 추세를 봤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입주가 됐을 때도 그게 유지되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지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흐름을 타고 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염두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는 과정에서 그리고 신축이고 대단지이고 그리고 대장아파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아파트 가격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세가 월세는 논내로 한다 하더라도 매매가격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이 강동구에 있는 주변 아파트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고민도 드는데 일단은 일시적으로 놓고 봤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는 분명히 영향을 맞추지만 매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존재하고 그 선호도는 분양가 상승으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추제라고 한다면 매매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다만 전월세 가격 하락이 오히려 주변 아파트에 전월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좀 실고주 수요자들한테는 상관이 없지만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수요가 좀 더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왜? 갭 차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투자가 들어오는 수요가 좀 더 더디게 나타나면서 강동구의 전체적인 매매가에 대한 상승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본인이 마음 편안하게 강동구가 들어오고 있다 한다면 실고주 측면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실 가격의 변화에 있어서 내 자산이 눈으로만 바뀌는 거지 직접 내 자산에 돈이 딱 집을 팔고 얼마큼 남았어?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까? 13억에 들어왔어 근데 14억까지 올라갔어 그래도 팔지 않으면 그냥 아 14억짜리구나 나중에 12억 떨어졌어 그래도 팔지 않으면 12억짜리나 팔기 전까지는 사실 자산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고주 관점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입주적 가치가 있고 떠나는 얘 들어온 이후에는 그 다음에 입주금량이 없거든요 입주금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천그랜드 하더라도 그게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크게 안 타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너무 불안해 그러면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 전세 월세에 대한 입주도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내 집만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차라리 내가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 그렇게 걱정해야 돼 정말 잠을 못 잘 정도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내년 3월 정도 되면 입주에 대한 부분에 전세 월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세 가격의 영향 그리고 매매가의 영향이 좀 더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움직이는 것을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래 댓글에 있는 사연 신청 링크로 여러분들 사연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택되면요 제가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